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사에 오래된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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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가 먼저 나왔어요! 뜨겁네 하나 가져가 엄마 대박!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Grab Food 워낙요 설탕 파티 가사 워낙 또 와 업그레이를 맛있다 근데 좋은데 커피랑 이거 레드벨벳 쿠키입니다 미리 임명된 통역 차관이 출입의 직책의 변화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통일보다는 납북 대화 및 교육을 없앨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반발이 있고 이제 하니까 여기서 이제 친구 보는 거 보고 놀래 괜찮지 준비 완료 잠자 빠르네 온갖을 두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맛있겠네요 먹어보겠습니다 백꽃 사래 백꽃 사래 백꽃 사래 진짜 누릴 것 같은데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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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늦었어 음 음 아침에 너무 많이 먹었 우리가 빵을 놓고 지금 선물 뜯어보느라고 빵을 안 먹고 있었어 세상에 두 개 똑같은 빵 아니지?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오 연수원 가기 전 마지막 만찬을 준비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잘 안 먹었네 자주 해 먹는 참치 부추 양파 제가 이걸 샐러드라고 해야되나? 마른 김이랑 써먹으면 됩니다. 냉장고에 비해 냉장고에 찍어서 이렇게 꽤 먹었습니다. acción고 중이야 깨끗한 비상 저녁에 친구를 만나러 오려고 합니다. 저녁에 친구를 만나러 오려고 합니다. 더 넓어진 거 말고는 다 쓰던 거 똑같아서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가 넘어오까요? 벌써 8월이라... 둘, 셋, 넷, 둘 저희 지금 호두과자 먹고 영화 보러 왔습니다. 저희 갱슈를 먹으러 왔습니다. 소금빵하고 치아다카예요. 학교 동생이 사무실 놀러 왔다가 지금 좀 전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서야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원래 친구들 만나거나 할 때는 영상을 잘 안 찍는 편이라서 이제서야. 어쨌든 다 쓸어서 그냥 여기다 담았는데 옮길 때 옮길 때 귀찮을 것 같아서 목감비야 날클립 나 이런 펀치랑 지우게 했어 친구들이 사무실에 자주 놀러 오니까 혹시 생파 할 때를 베이징에서 사놓은 건데 아직까지는 안 썼어요. 자주나서 여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별게 없네요 사실 뭔가 너무 아주 그리고 각종 립밤 엄청 립밤이 많아요. 살면서 레몬지 그리고 각종 손이 엄청 많네요. 이렇게만 됐지? 그리고 각종 손이 엄청 많네요. 그리고 각종 손이 엄청 많네요.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일어났어요. 써먹으려고 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그러면 이렇게 잘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빵을 사왔거든요. 전에 한 번 먹어봤는데 맛있어가지고 여기는 빵 종류가 많지는 않고 딱! 오늘 저녁때문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저녁때문에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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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여기서 그때 햄치즈 먹었는데 오늘은 치즈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스커피 한잔 시켰고 오늘 저녁때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때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때문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